1, 2, 3, 4 뭐? 허언이나 일삼는 놈 뭐? 천원 사는 김대석 큰데 돌석 큰돌 바오 왔잖아 내 말이 틀려? 야 그리고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버타자 그랬냐? 니놈이 먼저 그랬지? 왜? 방가의 자식인 줄 알았을 땐 마음에 들었는데 천출인 거 알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? 신분으로 사람 사귀는 재수 없는 놈 이런 놈이 뭐가 예쁘다고 목숨 걸고 산산까지 구해다 처먹었나 몰라 아 비켜!